자 이번에 우리 진숙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진숙님을 무대로 모셔서 여러분께 당신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진숙님이 당신의 마음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박수 부탁합니다 사랑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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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이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